가슴육 안녕하세요 원대케이지.com의 F717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바이퍼럭스 USB-PD 고속 충전기인데 고속 충전기도 많고 USB-PD 충전기도 많은데 제가 이 제품을 특별히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3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이 PD로 나가면서 퀵차지도 되고 출력량도 충분하면서 크기가 심각하게 크지 않고 아 4대 조건이다 그러면서 비싸지 않은 물건을 찾는게 힘들었는데 드디어 나왔더라구요 색깔은 까만색과 흰색의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까만색부터 볼까요? 구성품은 요렇게 충전기 본체가 있구요 여기에 사용설명서가 있네요 흰색도 요렇게 포장을 쏙 벗기면 요렇게 생겼구요 제일 중요한 포트를 설명하면 위에는 USB-C로 USB-PD와 퀵처지 3.0이 같이 나가요 뭐 퀵처지, 삼성 고속충전, 하웨이 고속충전은 물론이고 구형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5V에 2.4A 충전이 나가요 두개 중에 맞는걸로 나가는데 USB-PD가 된다는건 무슨 뜻이냐면 정품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하면 뭐 아이폰 8, 8 플러스, 10S, 10S 맥스 뭐 요런거 고속충전이 가능하고 Type-C에서 Type-C 케이블을 연결하면 뭐 LG 그램, 뭐 삼성 노트북 벤 S, 맥북, 맥북 프로, 맥북 에어, 스위치 이번에 새로나온 아이패드 프로 11인치, 12.9인치 요런거 충전할 수 있고 PD니까 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,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도 대부분 지원하는 표준이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이게 정가는 33,000원인가 그러는데 지금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밑에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고 얘는 USB-PD가 최대 45W, 퀵차지 3.0이 18W 해가지고 최대 63W가 나가는데 지원하는 표준도 밑에 다양하게 써있죠 5V에 3A, 9V에 3A, 11V에 3A, 15V에 3A, 그리고 20V에 2.25A까지 퀵차지 3.0은 뭐 항상 하는 것처럼 3.6V에서 6V까지 가변으로 3A, 6V에서 9V까지 가변으로 2A, 9V에서 10V까지 1.5A 그리고 당연히 프리볼트입니다 뭐 3개 어디에 들고 가셔도 요 앞에 플러그만 끼워주시면은 쓸 수 있다는 거 출장 갈 때 요게 상당히 편해요 아무데서나 콘센트만 있으면 요거 하나 가지고 노트북이랑 스마트폰을 동시에 둘 다 고속으로 심지어 아이폰같이 까다로운 물건들도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 매력을 저 혼자 느낄 수 없겠죠 세 분을 모셔가지고 요거 클레버타키온 듀얼 USB-PD 고속 충전기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무작위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까만색이 뭐 조금 코팅이 그러거나 그러면 좀 싸보이고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무광으로 마감이 돼가지고 까만색도 엄청난 땀이 흐르는 제가 만져도 크게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그게 매력이에요 흠집도 잘 안 나고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? 드리는 거 얘기했죠? 음 밑에 설명과 고정해놓은 거 참조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댓글 아래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어떻게 하지? 끝